진짜 하이퍼에요! 일단 하나를 잡아야 그 신이 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하나 잡기에 적합한 챔피언들이 많기는 해요. 바이탈리아의 콤보, 럼블, 레오나의 시너지까지 이런 부분 KT 롤스턴을 조합적으로 한타임 한번 시원하게 내부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완전 저렙 단계 때는 스카너가 오히려 조금 더 리드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때렸습니다. 체력 바 기준으로 보면요. KT의 바텀인데 오우! B다! 아니 그러니까 저렙 단계 때는 스카너가 오히려 좀 앞선다고 말씀은 드렸어도 당연하지만 럼블이 그것만 견디면 결국 계속 이제 때리는 구도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봄이 좋았고 이 경기 때 분명 괜찮았었는데 제우스가 3렙 찍더니 그냥 들이박고 그리고 좀 많이 잘 때렸어요. 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서 이런식으로 들어간건데 1대1 먼저 성공 저렇게 치면은 어 그리고 수지한게 징크 슬레이어나 어 근데 구마윤씨가 업무 사격! 스킬이 라칸한테 빠지니까 구마윤씨가 오히려 각각각을 봤죠 여전히 속도를 좀 내야되는 건 케이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래쪽 깜깜합니다 좀 더 갔으면 혹시 몰랐어요 네 캐리야 위치를 막아 놓은 거 있나요? 살짝 ! 2 없어요 아 발 보네요 침시 몇 개 이야 이렇게 해서 데프트가 키를 먹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굴려야 되는 케이치가 상대한테 역으로 기오 부담이 여기있어! 와 받았으면 피에고 아 약값 벌었나요 디웍이 아아 디웍 베이컬 지가 막혔구요 조금만 드립을 해봐 어 측면 탈면 럼블도 잘 타요. 그러면 스카노도 탔고요. 뒤에 같이 있다고 따오는 동안! 근데 이게 이러면 다 돼요? 그리고 스카노가 길을 덜으니까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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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돌파! 안다! 스카노 오기 전에 앞으로 최대한 돌파? 근데 그래서... 왜? 아, 진짜 프리즈! 프리즈 터백트 프리즈! 야, 여기서 기킬 기왕! 개킬! 방금 났다, 쫓아갑니 아홉! 아니 방금 앞으로 돌파하는 판단이 조금만 망설였으면 스카노한테 뒤잡히고 그냥 다 잡히는 약간 이상한 구조 나올 뻔했는데 괜찮은데 더 타이트하게! 그래야 티어 온 같은 팀을 잡아냅니다! 야, 이거 다 봐! 티버다요! 질도 막았어요! 한 번 발! 아, 이거 못 따라갑니다. 와, 계속 굴리는데요! 바이의 특장점이죠? 네. 조합의 완성도가 좋아요. 바이가 저렇게 억지로 주먹을 내질러도 탈리아, 럼블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챔피언들이 같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티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어? 티어니 여차하면 네. 버릴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지르! 아지르! 와요, 와요, 와요. 자, 이퀄! 예고, 뒤까지도 없고 살짝 빨렸어요. 서로 공조하니 살짝 됐고요. 그럼 여기서 네. 자, 제우가 앞장서면서 한번 갑니까? 어, 네. 이거 티어니 스카노가 한번 기절 넣었거든요. 남탄이 호흡. 그냥 제우 싸우고 들고 왔는데 아지르 좀 점차했는데 많이 살짝 위험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카노가 궁을 막 놓치기 멈췄습니다. 아이고, 네. 네, 네. 여기서 케이티! 어, 거의 다 먹었군요. 신난다 상태로 한번 밀어요, 시원하게. 와, 이게 전판이랑 완전 달랐던 게 스카노 밀어넣으면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스카노 궁각을 안 줬어요. 아... 이거 바론들도 꽤나 빠른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예보가 없어서 그리고 어, 근데 체력, 체력. 체력 봐야 돼요, 체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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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al 그냥 먹자! 네, 빨리 빨리 먹고 빨리 먹자 콧 come on快 아이고,じゃiedp 다 도망가야 돼요. 몇 precisely? 몇 모델SP 그리고 포탑이 있거든요? according to the top is that 탈리아! 네, 빨리 도망! 빨리 도망가! 좀 안정감이 있어서 네.. 라인도 밀어놨고 탑 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 탈리아 징크스 같은 친구들이 너무 세서 딱 빛이 잡고 때리기만 해도 세고 그러면 KT는 걸 때는 또 본인들이 지원하게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뚜렷합니다 픽도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조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 밸류가 여전히 높다 해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KT는 너네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으면 우리 그냥 뻗자 주먹 내지를 수 있다는 압박을 주는 거죠 야 이 분발이 되고 있고요 미르자! 아아악! 그냥 밸릴링 지켜! 어이! 재우스가 뭐고 이러면 신난다! 탑승으로! 아지르 또 안 와? 누가 빠른가? 아지르 또 안 와? 계속 더 들어간다 근데 미니언이 살짝 웃긴 해요 버튼 들어간다 아랫배 힘주고 어떻게든 탑승 밀루신다 베이커 아지르도 돈을 좀 많이 벌긴 했는데 근데 이게 싸이 덕질이 뚫리고 그리고 아지르 안 와? 아 진짜 안 왔나 봐요 신난다 그래서 아지르가 오케이 그만 그만 스탑! 아지르가 급하게 왔다 아 아이한 리동 갈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예 이번에 T1이 그래서 용에서 한 번 예 아지르가 셉니다 그리고 세요 가치나 뭐 왔고요 이번 아타 KT 좀 위험해 근데 이거 상품인데 탈리아가 호타 아아 스칸넛 고립스칸넛 스칸넛 넘어가기 가능하고 아아아아 어 쿨 근데 락캔 들어가서 이거 신난다 터지면 사라티버 거질동 와아아아악! kilomet! 케이티~! 다음 간다! 케이티~! 올라갑니다 T1DAV 올라갑니다. 내려갔으면 올라감이 있는 거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면 지하실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위로! 15대 25분대에서 전적적으로 끝내버리게 생겼는데요 완벽하게 돌아칩니다 1승 찍은 다음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매치 1승 찍은 다음에 이제 불질 해버리고 케냐까지 죽이고 넥서스를 깨면서 간다 밤새튼 시즌! 2매치를 끌고 갑니다 람브레프라! 제대로 소리칠 만하죠? 22.2K 쏠킬러 얼때만 하더라도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압박했던게 되게 좋았어요 스카노 높아요? 나 호흡되고 나 아래서 가려는 각 볼게 이거 나 미친 좋았다 이거 갈라볼게 안으로 볼깍 할게 이거 스카노 높을 스카노 높을 만족하긴 하다 나 홀바닝 폴바딩 피에고 높을 피에고 높을 피에고 높을 피에고 높을 다이치 휘타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1박! 나이스 아 시원하다 형들